1프로TV 채취수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사 나누고 여쭤보도록 하죠 하나금융투자의 전내홍 부장님 어서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채팅창 지난주에 보니까 채취수 선수 닮았다고 혹시 그 슬램덩크라는 만화 보셨습니까 엄청 좋아하죠 아 진짜요 그럼요 아 거기 채취수라고 있잖아요 여동생 예쁜 선수입니다 그 참 사람들의 눈이 굉장히 똑같다고 느끼는 게 고작에도 별명이었어요 많이 들었던 별명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사회생활을 시작한 이유로는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전래동화 전래동요 채취수 예전향수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채선수님과 함께 우리 전내운 부장님과 함께 글로벌 개장시황 먼저 어디부터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까 네 일단은 오늘의 가장 빅 이슈는 아마 메타 플랫폼스 구페이스북이 있고요 아 메타 네 메타 그렇습니다 20% 정도 아마 지금 뭐 장외에서 선물해서 네 지금 이제 장전 프리마켓에서 장전에서 네 네 한 22%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설 연휴 동안에 사실 4일 동안 기분이 되게 좋았다가 오늘 아침에 이제 출근을 오랜만에 하는데 갑자기 네 페이스북 때문에 사실 기분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프리마켓도 아시겠지만 나스닥 선물을 지금 끌어내리고 있는데 일조하고 있는 게 지금 메타 플랫폼스라서 네 제가 또 역시나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으실 거고요 또 서학개미분들이 많이 투자하신 종목이에요 그렇겠죠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라는 주제가 워낙 화두가 되다 보니까 이 메타에 대한 투자하신 분들이 많았었을 텐데 네 이거에 대해서 오늘 제가 IR 자료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 어떤 부분은 조금 또 안 좋은 부분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 이제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유 멋진 첫 화면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2022년 2월 3일 목요일 아 저 프로필 사진 어디서 찍으신 거예요? 아 네 저거 이제 저희 회사에서 홍보실에서 찍어주신 사진이고요 아 강남 파이낸스 WM 센터 이렇게 보니까 뭐 전혀 채취수 느낌은 없어요 저 때는 좀 살이 빠졌었는데 요새 좀 힘들어서 술을 마셨더니 왼쪽 화면과 오른쪽 화면을 비교해 보시면서 과연 같은 인물인가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자료 보겠습니다 자 이제 자료를 시작을 해보면요 이제 말씀 아까 드렸다시피 실적 발표를 오늘 아침에 얘기를 했고 굉장히 지금 좀 시장에서 많이 밀리고 있는 모습인데 자 이게 제가 IR 자료 들어가서 받았던 첫 화면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숫자만 나오는 이제 화면을 사실 저도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이쁜 슬라이드를 준비하지는 않았더라고요 그 메타 플랫폼스에서 아무래도 좋은 상황이 아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냥 제 사견입니다만 근데 일단 여기에 이제 첫 코멘트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솔리드한 쿼터였다 굉장히 견고한 분기였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스테이 커넥티드 사람들이 우리 이제 프로덕트라고 하지만 사실상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또는 이제 왓츠앱을 뜻하는 거겠죠 여기서 굉장히 계속 스테이 머무르면서 접속을 했고 우리 비즈니스를 계속 사용을 하면서 아월 서비스가 계속 성장을 해온 아주 견고한 분기였다라고 마크 주커버가 얘기는 했는데 그런데 주가는 많이 밀리고 있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에 가장 우리의 좀 중요한 프로그레스 어떤 진을 보안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가장 크게 그로스 성장이 보였던 게 바로 릴스 부분이었다 릴스와 커머스 그리고 버츄얼 리얼리티 이게 아주 짧은 영상이죠 숏 영상 그래서 요새 워낙 숏 영상이 이슈다 보니까 릴스를 만들었는데 릴스의 단점은 광고 수익을 내기가 조금 어려운 형태다 보니까 이게 광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것보단 광고 수익을 내기가 조금 어려웠던 릴스가 활성화된 부분이 조금은 이번 실적에 조금 부담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릴스로 사람들이 많이 관심 보인 것 자체는 좋은 일일 수 있겠지만 그게 돈으로 연결이 안 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아무래도 광고를 비추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 지나가는 숏 영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좀 영향이 있었고 그래서 한번 좀 살펴보면 작년 2020년 대비 보시면 이제 분기 전 분기 보시면 분기를 비교한 거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1년 단위로 비교를 한 건데 연 단위로 비교를 해도 매출이 37% 정도의 엄청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나 예상치보다 약간 하회했다는 얘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좀 안 좋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코스트와 익스펜스 비용이 또 34% 정도 증가를 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는 것만큼 매출이 늘어나는 것만큼 코스트와 익스펜스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부분이었고 그리고 순이익 부분도 분기로 살펴보면 1% 정도 오히려 줄었습니다 왜냐? 비용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순이익이 전년 대비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지 못하는 모습이었어요 메타 같은 회사는 서버비 말고 비용이 그렇게 들어갈 게 뭐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은 했는데 실제 그 뒤에도 이제 얘기가 나오지만 이 회사가 결국 우리가 지금도 제가 앱을 켜서 제 페이스북을 보고 인스타그램을 보고 할 때 결국 이걸 다 저장해 줄 수 있는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 센터도 계속 늘려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흔히 말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 안에 인력들 인력 비용이라든가 그리고 몇 년 전에도 계속 이슈가 됐던 게 보안 관련된 비용이에요 최근에 인스타그램의 개인정보 유출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해킹에 관련된 부분들 보안 관련된 부분들 그래서 2018년에도 그때 당시에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있었을 때 그때도 실적 발표할 때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흔히 말하는 보안 관련된 인력에 1만 명 정도의 추가 고용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거에 대한 인건비 부담이 엄청날 것이다는 우려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주가가 24% 가까이 급락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페이스북이 우리 그냥 알고 있는 SNS인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라고 생각하시지만 여기 보시다시피 실제 마진율이 60-70%씩 남지는 않고요 46%씩 원래 명업이익이 남습니다 사실 이것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다시피 올해 37%로 오퍼레이팅 마진 영업 마진이 많이 줄어드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우려가 실적에서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보시다시피 네딩컴 순이익이 8% 정도 역성장을 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당연히 주당 순이익인 EPS도 전년 대비 5% 정도 좀 낮아지는 모습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제가 간단하게 숫자로 표기를 해놨는데 화면을 조금 다시 보여주시면 사실 이거 숫자 자체를 그렇게 의미 있게 보시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냥 참고로 보시면 매출액 자체는 여기 보시다시피 약 한 40조 원에서 42조 원 정도 매출이 나왔었고 영업이익은 약간 하회하는 모습 그리고 순이익도 YOY 연도 기준으로 늘긴 늘었지만 시장 기대치를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여기 보시다시피 매출액 기준으로는 살짝 상회를 했습니다 시장 컨센트 1% 정도 영업이익이 3.7% 정도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래서 실적은 어느 정도 이번 4분기 지난 4분기 실적은 그렇게 나쁜 수준은 아닐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은 했으나 가이던스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1분기 가이던스가 시장 기대치를 많이 흔히 말해서 낮게 얘기를 해서 기존의 매출액을 굉장히 높게 예상을 했는데 이번에 매출액보다도 훨씬 낮은 27에서 29밀리언 현재 3에서 11% 정도 낮게 본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시장에서 우려를 자극을 했고요 그렇다고 20% 가까이 빠질 거라고 보는 건 너무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상세한 어떤 근거들이 한 3개 정도가 나옵니다 아 또 더 있군요 그래서 이게 가장 첫 번째로 컸던 게 애플의 iOS 개인 보호 정책이 강화된 게 일단 가장 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뒤에서 자료로 바로 보여드릴 텐데 설명해 주시는군요 애플 쓰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애플을 깔게 되면 이렇게 처음에 다른 회사 앱을 깔았을 때 또는 웹사이트에 들어갔을 때 나의 활동을 추적하도록 허용을 하시겠느냐라는 걸 동의하는 것이 생겼습니다 거지가 나면 동의 안 하죠 그렇죠 맞습니다 저 같아도 이거 내가 굳이 동의를 해줘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고 저도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제 명확하게 아직 드러나진 않았습니다만 들리는 전원으로는 거의 1대 9 수준으로 압도적으로 거부가 많다라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구글이라든가 이런 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 보시면 구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카테고리의 광고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런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약간 융단폭격 같은 광고를 해 줄 수 있는 전방위적인 어떤 광고를 해 주는데 페이스북 같은 경우 물론 구글도 고객 타격형 광고를 당연히 합니다 일반적으로 일반화에서 그냥 말씀드리는 거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하는 고객 맞춤형 타격 광고를 위주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동의를 애초에 허용을 해 주지 않는 상태라면 이 고객의 맞춤형 타격 광고를 할 수가 없는 여건으로 가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면 내가 광고주라면 아니 나는 내가 소상공인이라 예를 들면 아주 작은 내 신발을 수제로 만드는 사람인데 고객 맞춤형으로 신발을 좋아하는 고객들한테 맞춤형 광고를 아주 효율적으로 이만큼만 광고비를 내서 하고 싶은데 이제는 페이스북이 그런 타격형 고객을 찾아서 해 주지 못한다 그러면 저가 광고주더라도 주저할 것 같아요 페이스북에 광고를 넣는 것을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악재로 발현이 되면서 이미 지난 3분기 때 실적에 대한 우려가 반영이 됐었고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도 주커버그가 4분기 때 실적이 조금 이런 부분에 영향을 받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좀 반영이 된 모습이었고요 그런데 예상한 것보다 엄청난 쇼크는 아니라고 생각은 저는 합니다 이거보다 작은 스냅이나 핀터레스트 이런 기업들은 거의 애플 정책 때문에 주가가 거의 30, 40%씩 늘렸거든요 그걸 비하면 상대적으로 선방은 했다라고 생각은 하나 일단 주커버그의 발언이 좀 악재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자료로 한번 또 다시 넘어가보면 일단은 지역적인 매출 광고 매출 추이인데 전반적으로 미국이나 캐나다 또는 유럽 그리고 아시아 퍼시픽 쪽 그리고 그 외의 국가들 보면 전반적으로 다 어느 정도 성장하는 모습들이 확인되긴 했었는데 상대적으로 아시아 지역의 성장률이 조금은 둔화되는 것이 좀 우려스럽다라는 애널리스트들의 코멘트가 있기는 했습니다 확실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저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많이 하는 편인데 확실히 인스타그램에는 사적인 걸 좀 올리는데 페이스북에는 요즘 좀 사적인 걸 올리는 게 좀 꺼려지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있었던 지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불특정한 여러분들이 친구 추가를 하시니까 약간 이걸 개인적으로 올리는 걸 사생활 노출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소위 말하는 눈팅을 하는 쪽으로 저도 바뀌게 되더라고요 좋아요 정도만 누르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영향을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좀 그런 걸 느끼는 게 아닌가 그래서 뭔가 좀 이제 흔히 말해서 굉장히 쿨하고 이랬던 어떤 매체였는데 조금씩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엣지를 조금 잃어가려고 하는 그런 변곡점인가라는 고민이 되고 사실 그것 때문에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도 인수하고 했던 거거든요 최근에 뭐 릴스 같은 것도 하고 그런 시도를 그렇게 하고 있는 과도기인 것 같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자료를 또 한번 이제 넘어가 보면 그래서 좀 이제 흔히 말해서 세그먼트를 좀 나눠서 봤더니 올해부터 이번 분기부터 페이스북에서 리얼리티 랩스 레버뉴라는 항목을 새로 신설을 해서 메타버스 관련된 부분을 이제 처음으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패밀리 오브 앱스 레버뉴는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여기 밑에 제가 설명을 각주를 넣어놨거든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메신저, 왓츠앱 같은 기본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페이스북의 실적을 말하는 거고 리얼리티 랩스 레버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버추얼 리얼리티 가상현실과 관련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컨텐츠 이런 것들에 관련된 매출이다 그런데 보면 확실히 레버뉴는 최근에 조금씩 다시 늘고 있습니다 가상현실이나 메타버스 관련된 부분이 오큘러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최근에 판매가 잘 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전반적으로 전체 매출에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것들의 매출 성향 상승이 비중이 큰데 메타버스 부분도 조금씩 늘어나는 게 보이고는 있다 그러나 밑에 보시면 오퍼레이팅 흔히 말하는 수익 수익 부분에서는 굉장히 지금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서 굉장히 크게 순익 부분에서는 마이너스가 현재 나고 있는 부분이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오퍼레이팅 마진 영업이익률이 지금 계속 하향되고 있는 것이 이번 분기와 지난 분기에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아주 메타를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 주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실 거라서 아마 다 질문하시는 게 똑같을 것 같아요 기존에 들고 계시는 분들은 이거 더 사야 될까요? 아니면 정말 손절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진짜 그냥 홀딩을 해도 될까요? 질문은 세 가지일 텐데 저도 오늘 정말 많은 질문을 받았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당분간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안 좋을 수 있을 것 같다 이건 전부 지금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안 좋을 수는 있으나 조금 시간이 지난 중장기로 갔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본인들의 원 궤도로 저는 회복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쪽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메타에 대해서는 뭘로 회복하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근거가 과거에 어떤 사례가 몇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자료로 또 보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마침 지금 이제 자료를 딱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지난 2020년 1분기와 2분기 때거든요 이때 보시면 네딩컴 순이익이 확 줄이는 게 보이시죠 이때도 똑같았습니다 페이스북이 제가 바로 뒤에 그림을 보여드리면 이때 뉴스를 그대로 갖고 왔거든요 예상은 웃도는 실적에도 비용이 늘어나니까 주가가 급락했다 바로 저 시점입니다 그래서 순이익도 줄었던 거거든요 매출이 25% 늘었다 그래서 예상한 것보다도 가이던스를 넘겼었는데 실적 발표 직구에 빠진 게 연간 지출한 비용이 전년 대비 51%가 늘어났더라 그런데 여기 늘어난 이유가 여기도 보시다시피 안전, 보안 비용이 많이 늘었고 흔히 말하는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소송 비용이 많이 들어갔다 이런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2개 분기니까 약 6개월 반년 정도를 이렇게 주봉입니다 메타 플랫폼스 페이스북에 이게 기간으로 보면 약 6개월 정도 되는 거예요 7월 달에 이게 2018년 7월 달에 주봉 모습이고 방금 앞에 말씀드렸던 2020년 때는 이때거든요 이때도 약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하락하고 횡보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이게 주봉이기 때문에 좀 깊은데 일봉으로 보시면 조금 더 길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그 앞선의 2018년에 7월 달에도 똑같았습니다 이때 무역전쟁을 하고 있었던 시점이기도 했고요 사실 그거랑 상관없이 이때도 정보 유출이나 악재가 계속 나왔었어요 페이스북이 그래서 그때도 똑같이 주커버그가 비용을 많이 써서 보안을 강화를 많이 하겠습니다 인력도 1만 명 이상 뽑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때도 페이스북이 이제는 유행 끝난 거 아니야 이제는 누가 그거 하지 스냅챗이나 요즘 젊은 친구들이 하는 틱톡이나 이런 걸 하는 추세인데 이걸 뭐 하러 하지 이런 분위기였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 시기를 지나가고 그 투자했던 비용이 회복이 되고 또 다른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왓챕이라든가 새로운 것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이 되면서 결국은 드라마틱한 다시 또 서프라이즈가 나니까 주가가 정고점 다시 회복 또 가다가 이 사태에 나서 빠졌다가 이중바닥에서 결국은 그게 6개월 정도 걸렸지만 다시 실적이 확인되면서 재상승 이런 패턴들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과거에 두 번은 이랬으니까 이번에도 이럴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당연히 틀릴 수도 있고요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페이스북이란 살아있는 기업이 어떻게 앞으로 경영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제가 이걸 섣불리 당연히 맞출 수는 없는데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 왜냐하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과 왓챕은요 저희가 사실은 저는 숨쉬는 공기처럼 저도 모르게 쓰고 있는 앱이거든요 저는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그냥 멍때리고 있는 게 아니라 저도 모르게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그냥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냥 쇼 영상도 저도 모르게 보고 있고 그러다 정신 차려서 또 다시 일을 하고 이런 정도거든요 그러면 그런 어떤 습관성이라는 거에 아직 무시 못한다는 부분이 저는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지금이야 광고주들이 또 떠났다는 이슈가 있습니다 최근에 인플레 때문에 비용이 많아지니까 광고도 좀 줄어들 것 같다는 우려도 얘기해서 빠진 것도 있거든요 이런 것도 분명히 인플레가 상반기 중에 혹시나 좀 완화된다고 했을 때는 광고주들이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 거고요 제가 이 얘기를 또 드리는 게 여러분들 알파벳 구글이 어닝 서프라이즈 났잖아요 몇 년 전에 혹시 한 1, 2년 전만 하더라고요 하더라도 그때도 성장 꺾였다 광고주들이 떠났다 그래서 쇼크가 나서 구글이 빠졌었어요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광고주들 다시 다 돌아왔고요 매출 늘어서 어제 사상 최대 실적이 났잖아요 그런 패턴들이 어느 정도 겪으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 중간중간에 흔히 말하는 독가점에 대한 어떤 견제도 계속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일단 얘네들이 우리가 쓰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약간 둔화가 됐을 뿐이지 완전히 비즈니스가 끝났다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데 페이스북은 물론 여러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온 히스토리는 있으나 2018년에 한번 꺾인 이후에 2020년에 2018년 수준을 다시 회복하거나 했지만 그렇다고 크게 오른 건 아니었고 진짜 오른 시점을 보면 코로나 이후에 언택트 강화되면서 이르면서 간 것 같고요 그때 어마어마한 유동성이 몰렸으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핵심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페이스북에 대한 선호도가 물론 인스타는 나름 선전하고 있다고 치더라도 페이스북이라는 본진 자체가 거의 털린 거 아닌가 그래서 더 이상 젊은이들 혹은 어느 정도 나 있는 분들도 더 이상 페이스북은 너무 올드한 SNS가 된 게 아닌가 그런 문제가 기본적으로 저기 메타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새로운 메타버스 뭐가 좀 열리면 모르겠는데 그전까지는 희망 찾기가 좀 어려운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저는 페이스북을 최근에 쓰는 게 비슷한 관점으로 요즘 쓰기 시작했다라는 개인적인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저도 그게 맞는 지적인 것 같고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페이스북의 주커버거도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흔히 말해서 메타버스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걸 보여준 게 이게 확실히 돼야 우리는 여기서 넥스트 스텝으로 갈 수 있다고 간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명도 받고 있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페이스북을 갖고 계신 분들을 어느 정도 너무 좌절이 심하실 것 같아서 어느 정도 팩트를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일단 현재는 당연히 악재가 많을 수밖에 없는 구간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쨌건 지금 얘네들 이 페이스북 비즈니스 자체가 무너진 건 아님으로 일단은 잘 체크를 해보자 예전에도 비슷한 사례가 몇 번이 있었긴 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요 또 뭐 있습니까? 그래서 조금 빠르게 넘어갈 건데 자료를 다시 한번 보면 우려가 하나 더 있었던 게 처음으로 데일리 액티브 유저 수의 둔화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 부분도 굉장히 크게 반영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 19억 5천만 명 정도가 데일리로 쓴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보다 약간 하회한 19억 3천만 명 정도가 썼더라 그리고 먼슬리 액티브 유저도 약간의 예상보다 둔화가 있었다 이런 것들도 약간씩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주가가 지금 22% 정도씩 급락을 하고 있는 것 중에 여기에 지금 CFO의 아웃룩의 코멘트가 굉장히 영향이 컸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사실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로 애플의 iOS의 정책의 변화 때문에 우리가 영향을 받았다 두 번째 강한 지금 현재 코스트 인플레이션과 서플라이 체인의 우려가 애드바이트 하시더 버젯 흔히 말하는 광고주들의 예산에 영향을 줘서 우리에게 광고를 줄 때도 조금 제한이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해외 매출도 한 50% 정도 되는데 여기서 오는 포린 커렌시 환율에서 오는 우리들의 어떤 변동 실적 변동도 감안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세 가지 부분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사실 이거는 지금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이 IR에서 얘기를 했어요 심볼을 메타로 곧 바꿀 것이다 지금 현재 FB를 코드를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티커를 메타로 바꾸겠습니다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구글 알파벳 구글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서 설 연휴에 굉장히 기분 좋게 보냈었는데 잠깐 퀵하게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을 거라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2% 정도 늘어났고 오퍼레이팅 인컴이나 마진도 29% 정도가 나오는 모습 그래서 순이익도 많이 늘었다 연간 기준으로는 EPS가 거의 112불까지 나오는 모습이라 아주 견주한 모습이었고요 여기 순다피차이가 직접 코멘트를 얘기했는데 이 정도만 한번 보시면 Our Deep Invest in AI Technology 우리는 현재 굉장히 특별하고 그리고 사람들과 비즈니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프로덕트들 사이에서 AI 테크놀로지와 관련된 아주 Deep Investment 많은 또는 깊은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구글 이스 AI 이렇게까지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광고 비즈니스도 굉장히 큰 스트롱 그로스 성장이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리고 재밌었던 부분이 픽셀폰 저는 이걸 보질 못해서 잘 모르겠는데 구글이 내놓은 픽셀폰의 이런 어떤 서플라이 공급의 이슈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분기에 세일즈 판매량이 레코드를 찍을 정도로 뉴 레코드를 찍을 정도로 굉장히 성장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비즈니스가 굉장히 성장률이 좋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것도 실제 IR 자료를 보면 여기 보시다시피 구글의 서비스 토탈 이 밑에 있는 것들이 토탈이에요 그래서 구글의 검색 엔진에 붙는 광고 매출이 이게 작년이고 이게 올해고요 그리고 유튜브 광고 매출 구글의 네트워크 이런 부분들을 다 합쳐서 구글의 광고 매출이 여기 있고 구글의 또 다른 사업 부분 구글 아덜스와 합쳐서 총 구글의 서비스 토탈 매출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 밑에 보이는 게 바로 구글 클라우드 매출이고 그리고 제가 좀 개인적으로 많이 항상 기대하고 있는 아덜베츠 구글이라는 자회사 외에 수많은 자회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전에 딥마인드라든가 이런 것들 구글 엑스 이런 것들이 아덜베츠에 보면 매출인데 역시나 매출이 늘지 않았습니다 비용은 많이 들어가고 있고 계속 투자를 하고 있죠 미래 성장을 위해서 약간 페이스북이 메타버스에 지금 돈은 못 벌어도 투자를 하고 있는 것과 약간 좀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드디어 투자분들이 많이 좋아하셨던 게 주식 분할이에요 저도 이게 제 고객분들이 정말 많이 물어보셨었거든요 구글 아마존은 도대체 언제 분할하냐 그래서 저도 늘 말씀드렸죠 그걸 제가 알면 돗자리를 깔았을 텐데 얼마죠 지금 대충? 지금 2,900불 정도 하는데 20대 1로 분할을 하니까 이제는 한 150불, 140불 정도의 거래를 하실 수 있게 될 거고요 다만 시차는 좀 많이 남아 있어요 언제 합니까? 여기 IR 자료를 제가 그대로 캡쳐를 했는데 만약에 승인을 득하게 된다면 우리는 7월 1일자의 레코드 데이트 이날이 기준일이겠죠 이날까지 주주명부에 들어간 레코드 데이트 기준으로 해서 7월 15일에 애프터 더 클로스 비즈니스 이걸 장이 끝났다 또는 영업이 끝났다 저는 장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7월 15일 장 종료 후에 기존에 한 주를 갖고 계시면 19주에 에디셔널 셰어스를 드려서 이날 드릴 텐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예탁원에서 시티를 통해서 예탁원을 들어오고 예탁원에 들어와서 각 증권사 결정무부에 뿌려주면 결정무부에서 고객들에게 장고에 반영시키는 데 시차가 하루에서 이틀이 걸려요 그러면 저날이 15일이니까 대충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은 빠른 증권사는 16일 선반영하는 증권사는 15일 당일날 할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장 종료 후니까 16일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좀 늦으면 17일, 18일 정도쯤에는 주식이 가격은 20분의 1로 줄어들고 주수는 19주가 더 들어와서 그렇게 돼 있을 거니까 간혹 가다가 이거를 액면 분할을 했다라는 표현을 쓰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거는 아주 틀린 표현입니다 미국 주식은 액면가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한 주에 그냥 1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액면 분할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주식 분할이라는 표현을 쓰셔야 맞는 거니까 우리는 이제 5천 원짜리를 500원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액면 분할이고 그렇죠 말 그대로 그냥 순수한 주식을 분할하는 거니까요 가격과 주수를 나눠서 그런 거라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구글이 이번에 분할을 하게 됐을 때 한 주당 가격이 낮아지면서 다우존스 편입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지 않았냐라는 또 CNBC의 패널들의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말 그대로 그냥 패널들이 그냥 이럴 것 같지 않아라고 정도 한 얘기이긴 한데 좀 IBM이 빠지고 알파벳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고 실제 IBM은 기술주 섹터로 분류가 돼요 다우존스에서 그리고 재미있게도 알파벳 같은 경우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그러니까 통신 서비스 섹터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또 만약에 편입이 된다면 기술주가 아닌 통신 서비스 정도로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당연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짐 크레이머 같은 경우는 CNBC에 알파벳 분할하면 개인 투자자들을 더 많이 몰릴 거예요 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글에서 검색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빅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보다 더 잘하는 게 구글입니다 그런데 그 천재들이 분할을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당연히 몇 년 동안 새로운 투자자들이 이제 못 들어왔던 사람들 2,900불짜리 주식 한 주 사기에는 이게 좀 약간 무시하는 듯한 발언 같은 느낌이기도 한데 2,900불짜리 한 주는 산다 그러면 돈이 없다고 하지만 150불짜리 주식 열 주 사는 데는 충분한 돈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이 이제는 구글 주식을 사서 증시를 들어올 거다 저는 아주 틀린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성이 좋아지죠 아주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주식을 예를 들어 300만 원씩 사는데 한 주 딱 써 있으면 기분 별로 안 좋거든요 300만 원에 예를 들어 한 천 주 이렇게 써 있잖아요 네 그럼 기분이 좋습니다 내가 천 주를 갖고 있다는 거 이게 사실 똑같은 건데 그래도 느낌이 한 주 이렇게 써 있으면 약간 불쾌합니다 그래서 참 동전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만주 갖고 있다고 사실 큰 의미가 없죠 대주주 된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이게 지금 짐 크래머가 했던 말 중에 좀 재밌었던 게 증시는 이게 결국 사실 분할에 따라서 주식이 무조건 올라간다 이런 건 아니다 의미 없을 수도 있고 그럴 수는 있는데 수학적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증시는 수학이 아니라 감정으로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도움은 될 거다 그래서 아마 자녀분들 증여용으로 그동안 구글이나 알파벳을 고민하셨던 분들한테는 애플도 분할하면서 많이 사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알파벳도 그렇게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밤 주무시고 나면 내일 아침에 드디어 빅테크의 마지막인 아마존닷컴이 실적을 공개를 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조마조마하게 보고 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빅테크들 중에 애플이나 아마존이 비용에 가장 예민할 수 있는 비즈니스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품필먼트 물류센터를 위주로 하고 그 물류센터를 유지하는 비용이 들어가고 그 안에 인력들이 또 필요하고 또 그 안에 인력들이 또 코로나 확진됐다 그래서 또 그런 비용들 막 계속 얘기하고 그분들이 인건비 상승 이슈가 발생하고 또 비행기나 배에 선적해서 운임으로 또 배송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비용들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반영이 됐을지가 조금 우려가 되고 지난번 3분기 실적 때 앤디 제시 CEO가 실제 얘기를 했어요 이미 우리는 인력난이나 인건비 증가, 공급망 차질, 운임이나 운송비 위험 증가가가 있기 때문에 이미 이번 4분기에도 실적이 안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이미 어느 정도는 깔아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약간 비트만 해주거나 또는 가이던스에 대해서 조금만 명확하게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면 의외로 강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그냥 기본적으로 이미 안 좋은 걸 어느 정도 깔고 알고 있는 거가 현재 컨센서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가이던스를 지금 하향에서 이번에도 하향에서 얘기할지 기추가 주목이 되고 이 부분을 타개하기 위해서 혹시나 아마존 프라임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라고 일부 아이비들이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알 수는 없죠 지금 1년에 119불 그러니까 한 달에 한 1만 원에서 1만 2천 원 정도를 내거든요 좀 세네 아 그런가요? 저는 미국인이라면 아깝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1일 배송을 해주니까요 그 넓은 땅덩어리에서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좁아서 쿠팡의 로켓 배송이 당일 배송이 오니까 그걸 당연한 세상에서 산다고 느끼지만 미국 같은 넓은 땅에서 사실 그거는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게 하죠 그리고 이제는 당일 배송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하존이? 그럼요 그래요? 그래서 계속 풀필먼트 늘리고 투자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번에 이용료를 20불 정도 높여서 139불로 높일 것이 예상되지 않는가 이런 의견도 있는데 이것도 참고해 주실 부분이고 그리고 하나 더 봐야 될 게 앤디 제시라는 CEO가 취임하고서는 제대로 어떻게 보면 3개월 동안 첫 실적 성적표를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땠을지 이런 부분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프리마켓 상황이랑 이걸 보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보면 잠시만요 여기 프리마켓 상황을 좀 보면 그렇게 딱히 눈에 띄는 기업들이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장전에 실적 발표한 기업들이 주로 제약 기업들 위주로 실적을 많이 공개를 했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제약 기업 중에 하나인 일라이 릴리 일라이 릴리가 방금 실적을 공개했는데 실적을 약간 비트 비트라는 걸 보통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비트는 이제 흔히 말해서 예상치를 상해했다라는 표현을 쓸 때 비트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예상치인 EPS와 어닝을 2.49불이라서 예상치를 3센트 정도 비트했다 그래서 forecast 흔히 말하는 가이던스도 나쁘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프리마켓에서 1.1% 정도 아무래도 시장이 오늘 조금 페이스북 메타 플랫폼 때문에 안 좋아서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특징주는 허니웰 허니웰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자동차 부품주이면서 항공 관련된 부품 이런 쪽을 관련된 기업이고요 아쉽게도 이번에 지금 레버뉴 매출이 서플라이 체인 이슈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예상치를 하회했다 그래서 지금 시간에서 약간 밀리고 있는 모습이고 아무래도 보잉이라든가 이런 기업들하고도 관계가 많은 기업이기도 합니다 부품사라서 그리고 또 바이오젠 역시나 제약기업이죠 바이오젠 흔히 말하는 치매치료제라든가 이런 걸로 유명한 기업인데 실제 이번에 발표한 실적에서는 별로 실적이 좋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알츠하이머 드러그 이거에 대한 얘기도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예상치를 좀 웃돌지는 못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에서 2.8% 정도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항암치료제 대표회사인 머크도 실적 공개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컨센서스를 비트 예상치를 상회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번에 코로나나 이런 것들이 치료제가 이번에 포올캐스트의 레버뉴가 탑 흔히 말해서 매출의 예상치를 탑 윗부분을 터치하는 어떤 좋은 매출을 보여줬다 그거에 가장 중요한 게 코비드 경고용 치료제를 내놨었잖아요 머크가 몰누피라비르 이름이 참 어렵네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높은 세일즈 매출이 나왔다 그리고 포올캐스트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특징주가 현재 실적 발표하고 있었다라는 거고 그리고 좀 마음이 아픈데 메타플랫폼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들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T모바일 같은 경우도 실적을 공개했는데 지금 현재 견주한 실적이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컨센서스 대비 15센트 이상 더 나온 모습이 나와서 15센트보다 더 높은 34센트가 나와서 T모바일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는 KT나 SKT 같은 대표적인 통신업체들이 있듯이 미국은 AT&T나 보라이즌, T모바일 이런 기업들이 3개 또는 4개 기업들이 주로 하고 있는 통신사업자 중에 하나고요 스포티파이가 많이 빠질 것 같이 보이는데 지금도 보시다시피 실적이 나온 것 같고요 Weaker Than Expected Subscriber Forecast 이것도 약간 스포티파이브 넷플릭스랑 비슷한 스토리인 것 같습니다 흔히 말하는 subscriber 노래를 정기적으로 들으시는 구독하고 노래를 듣는 스트리밍을 듣는 분들에 대한 어떤 가입자 수 전망치가 예상을 많이 하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에서 9.6% 이상 하락을 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얘기를 해서 최근에 스포티파이나 넷플릭스나 구독자 수 성장 부분이 굉장히 약간 힘들어지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페이스북도 그렇고 지금 전반적으로 흔히 말해서 코로나 이후에 언택트로 수혜를 봤었던 기업들의 구독자 수 성장의 정체 구간이 전반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하락하고 있다는 모습이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프리마켓의 특징지를 좀 살펴봤고요 오늘 아까 마지막으로 정리를 드리면 일단 페이스북이 시간에 프리마켓에서 22% 정도 밀리고 있는데 장중에 어떻게 좀 땡기는 모습이 나와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많이 과도하다는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주가 정도로 지금 빠져있는 프리마켓 가격으로 했을 때 현재 PER이 18배까지 내려가거든요 페이스북이? 네 그러면 빅테크 중에는 정말 밸류에이션이 너무 낮은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그게 16배 15배까지 갈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정도 밸류에이션은 너무 좀 많이 내려간 게 아닌가 그래서 혹시나 장중에 좀 저가 매수가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아마존이 부디 어떤 비용 이슈나 이런 것들을 잘 극복을 하고 좋은 서프라이즈와 또 아마존 웹서비스의 클라우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좋은 실적을 내줘서 다시 한 번 내일 좀 좋은 반등을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오늘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장전 상황까지 전해 주신 분은요 우리 하나금융투자의 전내훈 부장님이었고요 또 다음 주 목요일에 뵈야 되겠죠? 네네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도 시간이 조금 오버됐는데요 얼른 또 들어가서 쉬고 내일 아침에 여러분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쉽지 않은 하루였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또 밤시간에 대통령 후보들 토론회 재밌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네 또 뭐 그런 것도 역시 한 번 또 보시고 혹시 대선 후보 토론회 때 못 보신 분들 계시면 저희 업로드 된 것도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투자하십시오 세상의 변화를 애써 무시하십시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당신이 잠자는 동안 누군가는 수익을 지키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새롭게 나아갈 것입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만나십시오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 나gend 저번lay